모으신 하나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연출한 최국희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영화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강서진 역을 맡은 하현상입니다. 영화 촬영하는 동안 너무 즐거운 기억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영화관 오셔서 좋은 추억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봉 역 맡은 유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밖에 비도 오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 스태프들 열심히 신나게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래하고 춤추느라 좀 고생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영화 보시고 정말 좋은 리뷰 남겨주셔서 큰 응원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 좀 찍어주시고요.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현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날도 꾸준데 이렇게 극장을 찾아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첫사랑선배 정우 역할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 속을 뚫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산 잘 챙겨 다니시고요. 잘 챙겨 다니시고 오늘 이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서 좋은 추억과 또 설렘과 여러가지 감정들을 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어린세현 역을 연기한 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촉촉한 영화이니까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손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N차 관람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계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오신 따님 계신가요? 따님 Corinna 가시는 분은 부모님은栗민cznie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았습니다. 나 너무 유지한 대박이야. 찬성합니다. 아유가 발색력 봐. 아 일단 이거! 아 일단 잘 찍는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뭐야 왜 다 나가. 잘생겼어? 감사합니다.